기득권층이 되는 기득권층이 되는 자, 환기전 피라미트 정상의 신동방학원은 한국의 무슨 학원이에요? 중국의 신동방학원은 대한민국의 어떤 학원하고 똑같은가요? 해커스, 해커스 유학 전문학원 북경회를 갔더니 지하철을 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광고 광고 문구 있잖아요 네 100%가 신동방학원 광고로 도배를 다 해버렸구나 중국 애들도 지금 유학 못 가서 한다고 미국, 캐나다 유학 못 가서 한다고 중국 애들이 꿈이 유학이라고 중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되는 지름끼리 입진양냉이지 한국하고 똑같아 나 학원에다 난 전철에다가 이거 붙인 거 처음 봤네 대한민국은 서울은 별로 못 보잖아 전체로 저 이 시각 sci고 이수 노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